엄마! 너 이 새끼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나? 뭐 하는 거야, 나? 튀어! 야, 너 왜 이래? 야! 어, 이놈아! 어, 이놈아! 아! 하... 근데... 너 누구야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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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.. 이상한 애야? 나랑 결혼하자! 이상한 애 맞네? 잘해줄게! 뭘 잘해줘? 멋지게 커볼게! 너 몇 살인데? 나 이제 나이 같은 거 안 샀는데? 몇 년생인데? 왜? 940년? 허필! 아니 땡땡이를 쳤으면 그냥 집에 굳게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! 아, 왜 쓸데없이 오언말 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! 아따, 아따, 아따! 아파져, 짜지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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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한 게... 하...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울만 될 것을... 쓸데없는 짓을 해서 몸을 상하게 하냐고... 그때 그게 반지엄 씨였다니... 예쁘게 잘 컸죠? 그 상태 그대로 쭉 이상하게 큰 거 맞네? 자, 이제 나랑 결혼해줘요. 만사가 참 쉽네요, 반지엄 씨는. 저 이거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. 전무님 제 첫사랑이에요.